생일 축하 드려요, 티라노사우루스! 생일 축하 드려요! 생일 축하 드려요! 생일 축하 드려요! 하하하, 아주 기분이 좋군!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위해서 우리가 생일상을 준비했지요! 아, 그래! 기대되는군! 짠! 오, 어때요? 우리의 간초와 사탕, 아주 맘에 들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허허, 맛있었으면 죽겠네요! 다들 먹어보자고! 저기저기, 티라노사우루스! 저 멀리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인사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인사할까요? 어, 그래! 그럼 인사를 해야죠! 오, 오셨네! 어,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친히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들아, 일로와! 어허허허, 티라노사우루스! 정말 생일 축하해요! 이런 생일 좋죠? 네, 아주 좋네요! 간초간초! 먹지마, 먹지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안돼, 안돼, 안돼!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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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간충! 간충! 어디 간 거야! 뭐야! 내 생유상! 내 간충! 내 사탕! 어디 간 거야! 이 노란색 애벌레가 모은 거야! 오!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는 거야! 잡아라! 이 노란 애벌레! 들여다 잡아라! 얘노들! 야! 뭐야! 어떡하지! 옐로우를 구하러 가야 돼! 어떡해! 요즘 라바를 못 본 것 같아! 그럼! 그러게! 궁금하다! 잘 지내나! 그러게! 어디에서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어! 정말 궁금하다! 그럼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할까? 같이 소세지도 구워먹고 같이 놀면 정말 재밌겠다! 응! 그때 누가 찾아왔나봐! 한번 내가 나갔다 와볼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응? 어! 레드! 아! 아! 레바리 옐로우! 옐로우 잡혀갔다! 뭐라고? 옐로우가 공룡들한테 잡혀갔다고? 아! 간초! 간초! 먹었다! 그! 먹지 말라는 거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 이를 어떡하지? 얘들아! 어로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글쎄 옐로우가 티라노사우루스에 음식을 건드렸대! 레드 걱정하지마! 우리가 구해줄테니까! 어! 그 티라노는 그때! 어? 어? 그... 어... 그 패티를 구하라! 어머! 그럼 나를 그 못겨둔 티라노한테 잡혀갔다는 거야? 어! 그런 것 같아! 어!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그럼 그럼 걱정하지마라! 공룡왕이 있다! 그럼! 그래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어! 걱정하지마! 그럼 출발하자! 좋아! 우와! 오! 오오오오오오오 생각 할수록 화가 난다 내 간초! 내 사탕! 내 생일을 망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내 간초를 먹을수 있는거야? 가만Watch하지 않겠어!! 어지러WASIRO 으아아안 obsolerez 화가 난다 화가 나 내 간초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데 내 생일인데 뭐 미안해 미안해 분명히 네 친구들이 데리러 오겠지 그래서 내가 수비를 아주 완벽하게 해놨지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번에 공룡들이 엄청 많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게 크롱 여기 다 뚫을 수 있을까? 어디에 있는 거야? 크롱크롱 우리는 할 수 있다 크롱 저기 있나보다 저 위에 매달려있어 이번에도 저 위에 매달려있네 크롱크롱 어지럽겠다 크롱 작전을 잘 짜서 구출해보자 크롱크롱 알았다 크롱 좋아 어지럽다 우와 공룡 진짜 많다 어떻게 하지? 저기 디라노님 이번에도 뽀로로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어 뭐 좋은 방법이 있어? 있고 말고요 아주 울트라 강력 초필 쌀기로 보내겠습니다 크롱크롱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보겠다 크롱 크롱 진짜 괜찮겠어? 걱정하잖아 크롱 나의 공룡 파워 알았어 공룡 파워 보여줘 알겠다 크롱 받아라 담배 담배 크롱 나는 공룡왕이니까 아프다 크롱 크롱 아프다 크롱 아우 방심했다 크롱 크롱 괜찮아? 아프다 크롱 못하자 크롱 일어나봐 고맙다 크롱 크롱이 공룡한테 당하다니 아무래도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쉽지 않겠어 그러게 내가 생각해도 그래 공룡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만 믿어봐 내가 먼저 올라갈테니까 포로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의 실력을 믿어보라고 패티 진짜 짱이야 엄청 잘해 완전 짱이야 나를 믿어보라고 했잖아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패티의 초강력 울트나 발차기를 보여줄 차 되지 내가 그동안 발차기를 엄청나게 연습했다고 이것이 바로 초강력 울트나 발차기이다 오 얍 오오오오 떠담벼 떠담벼 얍 떠담벼 이것이 바로 울트나 초강력 연속 발차기라 이거지 오 패티 대단해 내가 갈게 패티가 이렇게 셀 줄은 몰랐네요 이게 뭐야 더 센 걸 보내란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티라노 다 저에게 생각이 있어요 아이오 아이오 아 một 바로 이것이 저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실력이지요 봤지? 이게 바로 우리 실력이야 너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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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안 되긴 한데 시끄럽게 짱이 였구만 조용히 좀 해 어이구 나 갑자기 속이 안 좋아 엉덩이를 봐달라니 엉덩이를 어떻게 봐 어디 어디 지지덕한 냄새 도와줘봐 도와줘 이건 제가 도와줄게 아니네요 안녕 뭐야 왜 그냥 가는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또 말잖아 베티 놀라지마 괜히 도와준 것 같아 왜 옐로우가 방귀로 하늘을 날아 혼자 탈출했어 뭐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